입력 2019.01 2813대 26 펜싱 여자애패 정효정 그랑프 리동메달 펜싱 여자애패의 정효정 부산시청 이그랑프리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효정은 27일 현지시간 카타르도아에서 열린국제 펜싱연맹 fie 여자애패 국제그랑프리 대회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정효정은 28강전에서 우크라이나 위아나 세마키나를 15-15로 제아파고 중결승에 진출한 정효정은 줄리아 벨리아에바 에스토 니아에게 6-15로패의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정효정은 지난해 1.1월 에스토니아 탈린 월드컵 대회 개인전에서 1위를 차지한 데이어세 첫 대회에서도 입상하며 올해 일본아시아 선수권대회와 헝가리부다 패스. 트세계 선수권대회를 비롯해 내년 도쿄올림픽 전망을 밝게 했다. 한편 손형기 권영호 이상대전도시공사 허준 변기도 광주시청 입광연 변기도 하성시청으로 구성된 남자 플레레 대표팀은 같은 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 월드컵 대회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카피 라이츠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스 통신사 무단전제 밑재 대포금지 ipes니아 탈리의사탈리사에서 유지난 기자가 나아지자 dropped. 비정한 경기장이라든가 박사위에서 상상대회를 사려진 역할으로 추정했다는 것이 선수권대회가 있고, 선수권대회가 있고, 서서권대회가 있고,